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파입니다 자 새로운 한 주 즐겁게 보내도록 합시다 쉽진 않겠지만 제 유튜브 잠깐 얘기 드리고 저철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셔서 수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수익이면 하루에 영상 두 개는 무조건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건 드디어 한 달 28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28일 기준으로 구독자가 어떻게 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만 플러스 3 드디어 구독자가 다시 3명 증가했습니다 와 정말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빨리 10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우리가 지나는 시점을 일본과 비교를 해서 어느 위치인지 조금 입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나하나 들은 비교하면 우리가 시간차가 서로 들쭉날쭉이죠 우리가 일본과 가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있고 일본이 먼저 갔고 그 다음 한국 중국 대만이라고 할 때 그 국가의 구조나 혹은 그 국가마다 그 각각의 영역에서 지나는 시간은 달라요 물론 거기서 한국은 가장 빠르고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본의 몇 가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나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 그래프 요구 3개를 한번 넣어드릴게요 결론은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굉장히 빠르고 요즘 이제 꼬팩 있는 게 부동산이라서 근데 부동산을 저출산 컨텐츠와 같이 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이걸 따로 뗄까도 생각 중입니다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저출산 컨텐츠만 할 때는 저출산만 얘기하고 부동산 절대 얘기하지 않고 부동산 컨텐츠 따로 하면 여러분들은 안 보시잖아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괜히 이렇게 기승전 부동산으로 연결되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 에이 뭐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싫은 분들도 계셔서 그래서 의견 주시면 떼든지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 두 가지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저 앞에 이제 1에서 4.5까지 세로축이 있는 저 첫 번째 게 뭐냐면 일본의 가구수의 변화 그러니까 가구수에서 가구 구성원들의 변화예요 근데 그게 1960년대부터죠 1960년대 가장 네 저 때가 4. 초반이죠 그 다음에 확 꺾이고 꺾여서 197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3.4대 정도로 쭉 우화양을 합니다 근데 가구 구성원은 원래 저렇게 가긴 가요 계속 내려가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국가가 가구 구성원의 숫자는 내려갑니다 다만 그 내려가는 속도 기울기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저건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 건데 우리 거 옆에 이제 한 걸로 된 게 저게 우리 거예요 우리의 저기 끝에 쭉 해서 평균 가구 원수를 보시면 우리가 가가운 시점에 2.3대 2.2대 2.3대 2.3대가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1970년에 5.2예요 가구 구성원이 5.2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대가 무너진 게 1980년대죠 80년대 지나가는 시점에 4.5 근데 그 기울기 폭도 굉장하죠 그리고 바로 1990년에 4대가 무너지고 3.7명이에요 그리고 3.6대가 무너진 게 언제죠? 바로 2005년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1단위가 완전 변하기 시작했던 게 거의 10년 주기로 똑똑똑똑 감소를 해보죠 5.2, 5.0, 4.5, 4.1, 3.7, 3.3, 3.1 겨우 버티고 그 다음에 2005년에 바로 이때가 들어가죠 이때가 들어가면 사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이때로 들어가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져요 그 얘기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봐요 이때 안에 들어가면 그 이전의 앞에 3,4,5와 사실은 시간차를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도 3, 그러니까 5,4,3도 굉장히 빨랐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때로 들어가서 뒤에 0.2 숫자가 사실 앞에 1이 변하는 숫자와 시간차와 비슷해야 되는데 우리는 2.9, 2.7, 2.5 그러니까 이때까지 들어가고도 우리는 그 가구 구성원의 숫자가 감소하는 게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이건 전세계에 없어요 이런 모델이 없고 이걸 우리보다 먼저 지나간 게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본이 전세계에서 우리가 1990년대 후반 지나고 2000년대 지나면서 일본이 전세계에서 망한다고 얘기했던 게 단순히 일본에서 버블 붕괴도 있지만 일본의 가구 구성원이나 저출산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뭉쳐져서 도저히 이 일본이라는 국가는 유지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씩 일본의 구조를 뜯어보면서 정말 놀라고 있죠 근데 여튼 저 어마어마하게 빨리 갔던 그 일본보다 우리는 더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있냐 자 빨리 가는 건 우리가 일본보다 더 빠른데 우리는 문제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일본은 결국 구조로 개혁했고 우리는 지금 그대로 지속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뒤가 우리는 어떤 형태로 사회가 나아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일본과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일본이 사태가 무너진 게 자 1960년이죠 1960년대 지나면서 무너졌죠 우리가 사태가 무너진 게 1980년대죠 자 기본적으로 시간차만 봐도 한 20년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0년 20년 주기설이라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일본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많은 부분에서 맞기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뒤에 이제 3대로 들어가고 나서 3대가 무너진 게 언제죠? 1990년이죠 그러니까 일본은 3대로 들어간 게 1960년대 진입하고 나서 1990년대 한 30여 년 지나고 나서 이대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사태가 무너진 게 1980년이죠 그리고 3대로 진입한 게 1990년이죠 불과 일본이 30년 만에 사태에서 가구 구성원 숫자가 3대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10년 만에 일본이 30년 지난 걸 우리는 10년 만에 가구 구성원이 4대로 진입하고 3대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어제 영상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저출산이나 국가 구조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대한민국이 처한 문제가 뭐냐면 시간차가 너무 짧아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애초에 길게 그래서 정기저출산 후기저출산이라고 나눌 때 정기저출산은 의료가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다산을 하는 형태로 인간이 대응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건 동물 모두가 마찬가지죠 그런데 동물에서는 의료가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동물들은 자연스럽게 번식을 최대한 많이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 인간도 사실은 동물과 다를 바 없었어요 190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났어요 많이 났다가 이제 의료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지면서 그때 한번 정기저출산이 일어나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후기저출산은 사람들의 의식변화 의식변화인데 그 의식변화를 정책, 사회, 국가구조나 정책, 사회 전반적인 것들이 받쳐주고 따라가면서 전환시켜주는, 대응해주는 그러니까 의식전환이 먼저 이루어지고 저출산이 발생하고 그 다음 그게 사회구조가 따라가주면 거기에서 다시 저출산의 속도를 늦추는 그래서 이게 전기저출산, 후기저출산이라고 할 때 결국 유럽 같은 나라들이 버티는 이유가 뭐냐 왜 유럽이 저렇게 그래도 지금 멀리 갔는데 버티냐 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가 길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그러니까 사회 변화가 굉장히 느리게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보면 발전 없고 느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럽이 저출산을 대응하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뭐 이민자도 있고 뭐 있고 뭐 있고 그러지만 그건 아주 지협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야 유럽이 저출산을 버틴 이유는 이민이야 아니면 뭐 옆에서 옆 나라에서 온 거야 아니면 뭐 지원을 많이 해서야 자 이런 것들은 다 지협적이고 자 이게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문제를 인식하고 국가에서 정책을 대응할 정도로 시간이 있어야죠 시간차가 존재하고 그 여유라고 보긴 그렇고 대응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존재해야지만 뭐 이걸 해보도 이민을 늘리든 난민을 늘리든 아니면 뭐 정책을 지원해보든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 저출산에서 지금도 버티고 있는 이유는 전기나 후기나 뭐다? 바로 사회 변화가 느려지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차를 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유럽의 관점에서 저출산이 심각했던 일본 90년대 후반 2000년대 넘어가는 저 일본을 보면서 망했다라고 했던 이유는 너무 유럽에 비해서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게 일본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어떻겠죠? 90년대 이제 버블 붕괴시키고 그러니까 일본도 90년 초중반 그러니까 버블이 붕괴하기 이전까지 일본의 국가구조는 뭐죠? 최대한 팽창 성장이었어요 팽창 성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팽창이 바로 일본의 90년대 이전까지 모델이었어요 다만 이제 그건 일본은 훨씬 긍정적이었죠 그 팽창의 이면에는 어마어마한 속도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사실 포기할 거 포기하면서도 엄청나게 빨리 팽창 발전 쪽에 집중을 해버리니까 사회의 속도 변화 속도가 엄청나게 유럽보다 빠른 거죠 자 여기에서 일본은 더 이상 그 팽창이 많은 이유에서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붕괴를 시켜요 버블을 붕괴시키고 더 이상 거기에서 자산인플레 자산인플레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사회구조로 대전환을 시킵니다 그런데 자산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꼴 뭐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럽이에요 유럽은 이미 시간차를 길게 떼두고 거기에 대응하면서 가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세금 증가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회구조가 변하고 그 구조를 국가가 대응한다 이 꼴 뭐다?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개인들이 세금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사람들의 삶은 팍팍해지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보기에 유럽이나 일본이나 침체한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차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팽창의 속 그때까지 90년대 초반까지는 어마어마하게 사회 변화가 빠르죠 그런데 거기에서 법을 붕괴시키고 더 이상 자산인플레가 없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일본도 어떻게 됐죠? 그렇죠 물가상승 완전 억제되어 버리고 거기에서 임금도 오르지 않지만 사회 변화도 굉장히 느려지고 길게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본도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숨을 돌리고 일단 우리 사회의 구조의 문제를 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극한의 팽창 사회를 끝까지 지금도 솔직히 가고 있어요 정부 정책이나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사회의 구조가 그대로 빨리 계속 팽창으로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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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경제 기술이 팽창밖에 없어요 지금 구성원들 기성세대들은 여기에서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이렇게 팽창으로 과격하게 변화하고 여기에서 자산버블 팽창 이 구조는 지속할 수 없다 문제 플러스에서 사회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세대 간의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잖아요 불과 우리가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대졸자는 굉장히 우대를 받았는데 불과 10년 15년 만에 대졸자는 쓰레기가 되어버리죠 자 이런 압축된 성장에서 고도 팽창은 이 고도 팽창이 사회의 변화를 엄청나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문제를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를 벌지 못하면서 국가 구조는 붕괴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걸 느끼죠 자 이게 일본이 유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스스로 문제를 깨닫고 자산버블을 붕괴시키면서 더 이상 자산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에서 속도를 굉장히 느리게 변화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조롱하면서 저 병신들 느려 속도 느려 변화없어 아유 저 병신 이렇게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우리가 이제 GDP를 넘어섰다면서 우쭈레하면서 좋아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이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초조하게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저렇게 빠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심지어 거기에서 시간차라도 있어야지 시간이 느려야지만 거기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들이 그 다음 거기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시간차조차 우리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기존에 해왔던 식으로 계속 가버리니까 여기에서 극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결혼 못하고 출산 못하고 사실상 미래를 포기해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살만한 기성세대는 야 씨발 의지 없는 새끼들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시간차가 길게 있으면 얘들도 똑같이 문제를 인식하고 그러면 지금 젊은이들이 힘들구나 미래를 포기하는구나 그러면 얘들을 위해서 어떻게 국가구조를 전환을 시킬까라는 진지한 고민을 해보는데 너무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들은 대학교 졸업하면 대기업에서 다 뽑아가고 50대들은 개꿀이었죠 개꿀이었던 시대를 살았어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미 사회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지금 젊은이들은 대조를 해도 이 자리를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취업을 포기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차가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동시대에 같이 이렇게 짧게 붙어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지금 젊은이들이 병신이고 기성세대가 국가정책을 끌고 가니까 야 씨발 좀 열심히 살아 병신인 새끼들아 젊은이 병신들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세계가 망한다고 바라보던 그 일본의 거의 3배 정도 속도로 어떻게 보면 저 가구 구성하는 숫자가 변화하고 있어요 자 다시 일본이 우리가 일본이 3대로 진입하고 2대로 진입한 게 저기 3대로 진입한 게 1990년 그 다음 2대로 진입한 게 음... 어... 저기 3대로... 죄송합니다 2대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2때 초반까지 가는데 봐요 1990년에 이제 3대가 무너지죠 그리고 지금 일본이 2.27, 2.28 그 정도입니다 가구 구성원이 1990년이에요 우리 어떻죠? 우리가 3대가 무너진 게 2005년 그러니까 2000년에서 2005년 사이에 3.1에서 2.9니까 거의 2003, 2004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005년 정도에 3대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이미 2.3, 2.2대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을 넘어설 거예요 일본이 이미 1인 가구들이 문제가 된 게 이미 90년대 초중반을 넘어가는 그 시점부터 이미 문제가 되고 거기에서 사회가 문제를 인식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1990년에 일본이 3대가 무너지면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런 저런 대형책을 어마어마하게 했죠 근데 우리는 2005년 정도 지나서 3대가 무너졌는데 이미 지금 시점에 가구 구성원은 일본과 비슷해요 우리가 일본 앞에서 우리가 20 몇 년이었던 게 15년이지만 우리는 일본보다 15년 늦게 3대가 무너졌는데 지금은 이미 일본이 2.27, 2.28이고 우리가 2.3대 초반까지 갔어요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일본을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가구 구성원의 변화에서 그래서 멀지 않아서 우리는 일본을 넘어서겠죠 이 부분에서 왜 무서운지를 다시 얘기 드릴게요 저기 보시면 밑에 적은 일본의 연어로 보면 헤이세이 5년이 1993년이에요 93년이고 그러면 저기 93년 5자 있는 데서 93년으로 최대 피크제를 찍죠 저때 대학 진학률을 한번 봐보십시오 35, 36 6% 정도죠 저기 오른쪽이 남자 대학 진학률이고 짙은 색이 4년제예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게 단대고 점으로 된 게 단대고 위에 있는 건 4년제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여자예요 저기 보시면 그러니까 1993년 기준으로 남자가 34, 5 그 다음 여자가 22, 23 그 정도 퍼센트가 대학교 진학이에요 근데 그 1993년 저 정도 시점에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 취업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우리가 일본을 사회 문제로 생각하는 뭐 오타쿠나 뭐 이상한 얘기들 그런 단어들이 본격화됐던 시대였어요 근데 저 때 일본이 경제 침체가 오면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취업빙하기 자 대학교 졸업자에 비해서 대학교 졸업자를 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근데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를 원하는 취업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게 가장 극심했던 게 1997년 97년 8년 고정도 넘어가는 시점에 유효구인 배율이 0.4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악까지 간 거예요 참고로 우리는 이미 0.4대가 무너졌습니다 0.3대로 진입한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의 취업으로 본다면 최악의 시기보다 나쁜 게 이미 꽤나 됐는데 우리는 뭐 유효구인 배율에 대한 별 생각이 없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지옥같은 상황인지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사회 구성원들이 안타깝지만 그래서 일본이 그 취업 빙하기에 고작 대졸자들이 34%, 35%밖에 안 됐어요 남자에 그럼 지금 우리가 대학교 진학률이 얼마죠? 70%대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일본의 90년대에 취업 빙하기와 비슷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자 최근에 이게 인터뷰입니다 대기업들이 자 대기업 지금 고용해서 대기업 조사를 하니까 500대 기업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조사했어 근데 거기에서 대기업의 62%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신규채용계획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직 수립을 못했다라는 건 뭐 다시 수립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뭐 빼두더라도 채용계획이 미정인 것들이 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건 작년에 그 수치로 보면 작년이 더 많았어요 근데 적어도 대기업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어 채용계획에 대해서 애매한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봐요 작년에 채용계획 미정이 54 그 다음에 채용계획이 없음이 13 그래서 이걸 다하면 뭐 60후반 그랬는데 작년에 취업 상황이 어땠어요 긍정적이었나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채용계획이 미정이 44 그 다음에 채용계획이 없음은 17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미정은 적어졌지만 채용이 아예 채용계획은 우리는 없어 라고 확실하게 확답을 하는 쪽은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채용계획이 미정인 곳들 중에서도 아마 어 네 그냥 단순히 본다면 채용계획 없다 라고 표현한 곳들이 더 많은 걸 보면 채용계획을 줄이거나 적은 곳들이 더 많을 확률이 높은 거죠 물론 채용계획 수립은 작년 32 올해 38이긴 해요 근데 이건 어 약간은 그게 있죠 마사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정권 바뀌고 정권이 기업 잘해준다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 무서운 애들이기도 하고 하니까 눈치로 보고 우리가 뭐 많이 고용을 늘리겠다 거기에서 특히 큰 기업들이 막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거 반영 빼면 전반적으로는 어 부정적일 확률이 혹은 작년과 비슷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기준으로 한 절반 절반 채용에서 계획을 본다면 절반 절반 자 이게 언제일까요 일본에서 바로 1990년 후반이에요 1990년 후반에 중후반이 이제 칭업빙하기로 빠지고 유역우인배율이 0.4대까지 떨어지는 그 시점에 일본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이거였어요 중견기업 이상 큰 기업들에게 채용계획이 있냐라는 걸 물으면 거의 반반 정도 채용계획이 있다 없다 반반 심지어 거기서 채용계획이 있어도 많이 채용하는 건 아닌 예전보다는 많이 채용하는 게 아닌 그것들이 다수인 형태 그게 일본에 취업빙하기 때 있던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불과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웬만한 서울권에 이제 대학교에서 뭐 공대나 웬만한 것들이 다 뭐 솔직히 대기업을 가죠 중견기업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때와는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보면 더 우리가 그때와 유사하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채용규모를 늘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추가 인력수요가 없다 더 이상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어요 자 이 얘기가 뭐죠 뭐 많은 걸 내포하고 있겠지만 가까운 시점에 근시일의 미래에 어떤 기업의 환경구조의 변화가 없다 가까운 시점에 매출의 정대가 없다 사업의 확장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우리의 기업들은 이미 가까운 근시일의 미래는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사 사정 구조조정 긴축 경영 등의 어려움 네 안 뽑는 이유 중에 구조조정이나 긴축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게 20%예요 그 다음에 뭐 팬데믹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 확보가 어렵다 그래서 기업들이 경력직을 적극적으로 뽑고 있죠 그 다음 경력직 채용 또는 수시 채용 위주가 8% 자 지금 기업들이 안 뽑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기업들은 이미 더 이상의 인재가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근시일의 상황들이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돼요 바로 이게 치업빙하기에 있었던 일본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끝없는 팽창 성장을 하다가 버블이 붕괴하죠 버블이 붕괴하니까 어떻게 되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는 예전처럼 부피가 커지지 않아요 커지지 않고 거기에서 오히려 긴축하고 정리하고 덜어내고 덜어내는 구조로 가는 과정에서 자르면 자르지 잉여예요 남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업에도 그러니까 거기에서 새롭게 신규로 많이 뽑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론 이걸 시간을 쭉 길게 늘리면 그 다음의 지금 같은 일본 같은 상황이 나와요 하지만 이건 나중에 얘기고 그 가까운 시점에는 기업에서 오히려 사람들이 남기 때문에 안 뽑아요 뽑지도 않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도 치업빙하기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소비 여력도 박살이 나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들도 내수시장을 상대로 한다면 굳이 뭐 지금 확장하고 매출의 증가를 꿈꾸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에서 사업 확장도 위축되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기업의 채용의 조사에서 이런 반영 의견들을 보면 가까운 시점에 대졸자들의 취업이 긍정적으로 바뀔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치업빙하기에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일본에서 뭐가 나왔냐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독신이에요 그리고 저 마지막 그래프를 보시면 저게 우리가 많이 봤던 일본의 지금 50대 기준으로 미혼 비율이에요 남자의 4명 중에 1명 여자의 사실 5명 중에 1명 정도가 미혼인 거예요 아니죠 6명 중에 대여섯 명 중에 1명 정도가 미혼인 거예요 그래서 남녀 합치면 50대 기준으로 한 5명 중에 1명은 미혼 상태예요 저건 생애 전체 미혼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아예 결혼 자체를 안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게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던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지금의 50대의 미혼 일본에서 미혼이 한 5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는 4명 중에 1명인데 이 사람들의 미혼으로 그대로 지속되는 그 상황이 시작됐던 게 언제냐면 바로 80년대 후반 90년대 버블이 붕괴하면서 취업빙하기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미혼이 증가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85년에서 90년 정도에 그 시기에까지만 하더라도 50대의 생애 미혼율은 얼마예요 낮아요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 시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저 시기를 지났던 세대들이 지금 폭발적인 미혼 증가의 원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 이전의 뭐 이를테면 1970년대가 1995년 2000년대 이 정도의 생애 주기의 원인이긴 했지만 그 증가 정도 그래서 일본이 일본은 그 구조를 이미 계속 세밀하게 보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까운 시점에 보시는 저 생애 미혼율은 25% 남자의 적은 저게 시작된 시점이 만약에 25이라고 할 때 저게 25년 뒤라고 보면 1995년 정도죠 그러니까 지금의 정도는 취업빙하기 딱 그들이 가장 피크치로 그러니까 저게 내려와야지만 그때의 사회구조가 지금의 영향을 미쳤다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간다 이 꼴 뭐다 그때의 사회구조가 지금의 미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이 50대 미혼은 아직도 취업빙하기를 이제 막 지나오는 95년 2000년대 그때 젊은 20대 시대를 보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으로 계속 그래프는 올라갔어요 자 이건 일본의 국가구조가 일본의 미혼의 정도로 계속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취업빙하기고 90년대 중후반이고 그 이전의 90년대까지 그리고 그 이전의 일본의 핵심은 뭐죠 바로 바로 끝없는 팽창 성장 정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저 그래프에서 예상하기에는 뭐냐면 이제 가까운 근시일에 조금 지나면 저 생의 미혼율은 상승은 해요 상승하는데 그 그래프가 살짝 낮아지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저 극단적인 상승 그래프는 발생하지 않고 우상향을 하지만 완만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바로 취업빙하기가 지나고 나서 더 사회구조가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선택을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에서 결혼 안 할 것인지 할 것인지에 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 생의 미혼율에서 50대의 적은 바로 일본의 극한적인 버블 그리고 그 버블이 꺼지고 나서의 잠깐 정도까지도 저 그래프가 바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취업빙하기 그 뒤에 10년 정도 있었던 2000년대 초반까지의 취업빙하기가 있고 나서 취업에서 오히려 긍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고 바뀌었죠 그래서 그 전망치가 반영된 미래의 예상생의 미혼율은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갑니다 저 극단적인 상승 그래프와는 달라요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일본의 극한의 팽창 성장 팽창 그리고 그 팽창에서 버블이 정점이 지나고 그 버블이 정점에서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고용을 안 하는 그리고 거기에서 소득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결혼을 안 하거나 포기하는 이들이 증가한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본을 대입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미 30대에서 남성의 미혼율은 50%예요 우리는 통계층이나 여기에서는 다 전망치가 틀렸어요 얘들은 그냥 얘들은 이미 2020 몇 년 뒤면 다시 출산율은 반등하고 상승할 거라고 전망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일본의 저 사례를 통해서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아직 버블이 붕괴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즉 우리는 지금 1989년 이전의 일본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1989년 이전의 상황이 반영된 생의 미혼율은 1989년이니까 20년 뒤를 하면 2010년에서 15년 정도가 50대의 생의 미혼율에서 영향을 미쳤겠죠 그런데 2010에서 15년도 보면 그래프 미혼의 상승은 극단적이죠 그 얘기가 뭐예요 자 결국은 극단적인 팽창성장 고도 의도한 인플레 성장은 인플레를 유발시키면서 성장하는 팽창하는 대출을 위주로 하는 사회가 국가가 어떻게 보면 팽창시키면서 끌고 가는 이 팽창시대 팽창성장은 어디에서 한계를 보여요 봐요 팽창이라는 건 팽창할 뭔가가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다면 무조건 여러분들의 자산을 2배로 불려줍니다 4배로 불려줍니다 라는 상품이 있어요 이건 사기가 아니에요 무조건 2배 4배로 불려줘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이 100만원이야 근데 저 사람은 소득이 500만원이야 여기에서 자산이 상승하는 정도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1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우리는 1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과 우리의 똑같은 시간을 지났지만 저 사람들은 절대적인 금액 1억이 2억이 되고 우리는 100만원이 있다가 하면 2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절대적인 우리에게 100만원이 200만원이 되어봤자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사람에게 1억이 2억이 되는 건 엄청난 자산 증가죠 팽창사회의 한계가 뭐냐 하면 기존에 가진 것들이 더 많은 부와 자산을 가지게 만들어요 사회 안에서 부와 자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M2고 나발이고 절대적인 자산이 증가해도 사회 전체에서 보면 100이에요 왜? 그게 실물 자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돈이 100만원이 돌아다니던 1000만원이 돌아다니던 1억이 돌아다니던 이 사회에서 절대적인 부의 한계는 동일하죠 구성원 사이에서는 동일해요 왜? 100만원이라도 그 100만원에서 실물 자산을 비롯한 노동이나 대부분의 것에 영향을 미쳐요 다 자기 자기 짝여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100만원일 때 그 사회에 돈이 100만원일 때 그 사회에 전체의 것들을 합치면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200, 500, 1억이 되면 어떻게 되죠? 1억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서 팽창사회는 가진 게 많아져야지만 그 사회 전체가 팽창할 때 같이 팽창하는 거예요 이게 팽창사회의 팽창성장의 한계예요 한계 왜? 거기에서 기성세대는 특징이 뭐죠? 이미 쌓은 자본이나 땡길 수 있는 대출이나 신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당연히 그들은 그 사회에서 팽창을 하죠 팽창할 때 같이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한민국이 끝없는 지금까지의 팽창사회에서 부동산을 가져라 가져라 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틀리진 않아요 기성세대들이 왜?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고 이 실물 자산은 자산 팽창에서 가장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의도적으로 팽창사회를 끌고 가는 이 방향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이 팽창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예요 이건 뭐 달라나 원하나 이런 것들은 반영하지 못하고 사실상 부동산이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무의식적으로 부동산을 사라 그래야지만 네가 국가의 이 팽창에 소외되지 않고 같이 팽창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축할 때도 같이 수축하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사회로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이 팽창을 같이 가지 못해요 왜? 가진 게 너무나 적기 때문에 팽창할 수 있게 하는 그 것이 너무나 적잖아요 이제 막 사회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팽창에 올라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년 사이에서 젊은이들이 영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들을 본인이 선택이긴 하지만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걔들은 그나마 조금 현명한 애들이에요 왜? 이 자산 팽창에서 내가 대출이라도 어떻게든 다중 채무를 통해서 실물 자산을 가지지 않으면 국가의 이 극단적인 팽창에 올라타지 못하는 꼴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서 이 차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못 타요 거기에서 조바심 낸 젊은이들 중에서 그래도 좀 현명한 애들이 의도적으로 다중 채무를 땡겨서라도 실물 자산에 올라탄 꼴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러면 이번 세대에서는 가도 다음 세대 또 가면 또 없는 애들 집에서는 더 가난해지고 우리가 지금 빈부 극차가 격단적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극단적인 팽창은 이게 올라갈수록 팽창이 대출을 바탕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대출을 무너지지 않게 국가가 밀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부채를 털어주고 부채의 90%까지 없애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하는 이유가 이 법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 팽창을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탕감시켜주고 대출을 아예 90% 없애주고 이 질환하는 병신같은 정책이 나오는 이유예요 얘들은 국가와 지금의 정치인들은 팽창밖에 정책을 짤 줄 몰라요 이것밖에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대전환하기에는 얘들은 그냥 지력이 너무 낮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렁이나 개돼지 새끼에게 반도체를 개발해주기를 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정치인 저 개새끼와 대통령 같은 저런 국가를 끌고 가는 저 애들은 그냥 개돼지 새끼 비슷하기 때문에 해왔던 것밖에 못해요 여기에서 결국은 이 팽창은 대출이 굉장히 많이 끼어 있고 이 대출이 무너지지 않아야지만 이 팽창의 구조가 계속하기 때문에 더 많은 말도 안 되는 이런 대출을 이제 막 털어주고 이게 시간이 더 지나봐요 제가 장담할게요 더 말도 안 되는 대출 털어주고 아예 돈을 막 지원해주고 대출을 인위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될수록 더 많은 팽창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끝은 뭘까요? 그 끝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법을 붕괴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그게 아니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린 집값 이제 15억 해주고 50억 해주고 100억 해주고 200억 해주지 않으면 붕괴하는 거예요 붕괴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팽창으로 끝까지 가든지 그래서 집값 하나가 1000억씩 2000억씩 되든지 그게 아니면 이 버블은 붕괴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러면 1000억, 2000억, 5000억으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뭔가를 딱 해버리니까 바로 사회의 상황이 달라지는 게 뭐죠? 바로 DSR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팽창을 무한대로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소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건전화할게요 라고 해서 DSR 하나 딱 했는데 사회 구조가 완전 방향이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일본의 사례로 본다면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1인 가구 증가를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극단적인 1인 가구 증가는 이미 일본이 경험했죠 그래서 이 일본의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인식 사회에 나오는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미래를 각각 예상을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일본에서 1인 가구 증가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요? 바로 주택 수요에 대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상하는 그것과 똑같아요 1인 가구에 일본에서 임대비율이 얼마냐면 70%를 넘습니다 왜? 잠시만요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2040년이 되면 약 40% 가구가 1인 가구, 단독 가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10가구 중에서 4가구 그러니까 사회의 구성원의 다수가 뭐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는 사람들의 주거 형태에서 특징이 뭐냐면 1인 가구의 대부분, 대부분이 임대주택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가를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에서는 이게 더 심해요 도시에서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 70% 1인 가구의 70% 정도가 자가가 아닌 임대로 살아가는 형태예요 그 다음에 지방에서는 약 60% 이게 2018년, 19년 동계예요 그래서 도시에서 70%, 지방에서는 60% 그리고 자가를 가진 사람들의 평형조차도 일반적인 2인, 3인, 정상적인 결혼하고 이런 형태와 다르게 굉장히 주거의 비율이, 그러니까 주거의 면적 자체도 작아요 그러니까 이미 도시의 1인 가구 70은 임대에 살고 그나마 자가인 사람들 30 중에서도 2, 3인 가구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작은 주거에 그냥 머물러 버려요 거기에서 확장, 확장, 확장해 나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이후에 집값이 오르지 않는 많은 이유들 중에서 이미 일본은 버블 상승기 가기 전에 이미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까 저 그래프가 제가 뭘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일본은 버블이 붕괴하고 1인 가구가 증가한 게 아니라 버블, 영원한 팽창사회의 버블 사회는 구조상으로 1인 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서 부모에게 많이 물려받지 않은 사람들은 혹은 자신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나서 굉장히 단기에 자산을 많이 팽창시키고 실물 자산에 올라탈 수 없는 사람들은 국가의 팽창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나고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자들은 굳이 자산을 팽창시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자들에 비해서 남자들이 밑바닥으로 떨어지면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버블이 붕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팽창사회의 구조가 계속 어떻게 보면 나고자나 1인 가구나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구조상으로 결혼을 안 하거나 혹은 하고 싶어도 힘드니까 거기서 어느 정도 도전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계속 더더더더더더 많아지겠죠 팽창할수록 근데 팽창은 영원히 팽창할 수밖에 없어요 더 정책상으로 이걸 완전 일본처럼 대전환시키고 붕괴시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계속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이미 버블이 계속 상승하는 그 1989년 이전에도 계속 1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었어요 평생 혼자 살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죠 증가하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죠? 주택의 공급은 일정한데 그 일정한 상태에서 과거보다 시간이 갈수록 자가를 보유하는 혹은 여기서 일반적인 주택 큰 주택을 가정을 꾸리고 3인 4인 정도가 살 수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 매수자의 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계속 감소를 하죠 팽창사회가 계속 가면 그게 버블이 붕괴하고 나서 더 지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버블이 붕괴하고 이게 어느 정도 지속되다가 조정이 오고 이제 횡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부동산의 하락에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단순히 그걸 버블 붕괴로 인해서 부동산이 내렸다 그 단기의 시점에서는 부동산의 하락의 이유가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 하락하고 나서도 이게 빠르게 상승하지 못하고 30년 지나서야 이제 대도시의 핵심 지역에서 그나마 가격이 예전처럼 회복됐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그냥 대도시에서도 변두리 지역은 예전처럼 되지 않고 그냥 하향 안전화되어버린 이유가 시간이 갈수록 바로 1인 가구의 비율이 폭발적인 증가를 하죠 근데 이건 사회 문제, 다른 현상의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복합적으로 부동산의 문제까지 연결해서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미 1인 가구 증가는 뭐다? 구조적으로 저기에서 일본에서 통계로 나와 있어요 자가를 적극적으로 구입하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부담이 돼요 그냥 현금이 중요하지 굳이 혼자 사는데 이 사람들이 집이 필요 없어요 집이라는 것 자체가 일본에서 자산을 감가시켜 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만 계속 거기에서 감가시켜 버려요 그런데 부인이 있고 아이가 있으면 체류해야 되는 공간의 안정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결혼하기에 의도적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결혼을 해야지만 얘들이 주택을 사는 매수자로 전환이 돼요 어쩔 수 없이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회사 가고 일을 하고 하지만 부인과 아이들은 체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갈망은 계속 가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렇게 내가 아닌데 체류해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은 구성원이 없는 1인 가구 입장에서는 어때요? 굳이 거기에 그 실물 자산에 많은 돈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계속 저축을 하고 현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쓰고 싶은 데만 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가 소유 욕구가 굉장히 낮아지고 이 사람들이 이미 버블 붕괴 이전부터 굉장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 하락은 버블 붕괴로 인하서라도 이걸 다시 상승시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가 이걸 조금 더 입체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신혼부부가 굉장히 적죠 우리 사회가 이미 일본처럼 이미 30대의 50% 남자의 50%가 아직 미혼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는 일본처럼 이제 고도 팽창 극한의 팽창에서 이제 밑에서 결혼하지 않는 혹은 결혼 못하는 1인 가구의 증가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죠? 결혼을 하더라도 이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그냥 쭉 매수 수요가 아니라 버티고 있다가 3기 신도시로 2027, 8년 정도부터 빨려 들어가요 4, 5년 뒤부터는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시장에서 일반적인 매수 수요로는 우리 사회에서 나오지 않아요 그건 이제 끝나는 거죠 안 그래도 신혼부부가 적은데 그쪽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요 대도시 안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공급 정책들만 조금 더 보충이 되어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이제 밑을 받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격 조정이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근데 오더라도 이걸 다시 밀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매수 수요가 계속 존재해야 되는데 단순 투기 말고는 정상적인 형태로 결혼하고 어쩔 수 없이 집을 사야 되는 구성원들의 열망이 모여서 집을 사는 그 구조가 이제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이들은 사실상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매수 수요가 아니고 반대편에서 결혼을 하는 이들조차도 3기 신도시로 그냥 기다리다가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고 아주 소소의 신혼부부들만이 매수 수요로 사회에 새롭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릴 힘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에서 좋은 위치에도 매수 수요가 적은데 1기 신도시 이런 데는 사실상 힘이 없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그러면 매도 수요가 감소하면 괜찮아요 근데 그 매도 수요가 뭐가 있죠 바로 노인들 65세 이상의 노인 증가는 이 꼴 뭐다 매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시간이 갈수록 60대에서는 그나마 덜해요 근데 70대가 넘어가면서 극단적으로 증가하는 게 바로 의료비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아직은 의료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이 의료비용이 지금 내년에도 인상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면 계속 의료비용이 인상됩니다 의료비용의 장기요양 비용까지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는 국민들이 저항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쌓아놓은 건 사실상 몇 년 내에 다 고갈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부가시급 사실상 국민연금의 선제적인 변화가 바로 건강보험이에요 여기서 부가시급으로 더 많이 부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어느 시점에 부담이 되겠죠 부담이 되고 저항이 일어나는 그리고 여기에서 더 많은 부과를 하기가 힘들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필요한 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해져요 결국은 일본이 지금 뭐하고 있다 70세에서 72세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료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십시오라고 의료보호를 받는 그 당사자에게 비용을 더 많이 물리고 있어요 더 많이 비용을 내십시오라고 자 그들에게 세금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의료비용을 받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자산이나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더 내십시오라고 일본이 2017, 2018년부터 법 개정 준비해서 작년이 시작이 됐어요 작년인가 올 초인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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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근로하는 구성원들에게 이걸 물리다가 어느 시점에 저항이 일어나면 노인 당사자들에게 비용을 더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조에서는 야 노인들 의료비용? 우리가 생각 안 하죠 근데 앞으로는 어느 시점이 되면 노인 스스로가 의료비용이 꽤나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돼요 당연히 노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소득은 이미 박살났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65세, 70세가 넘으신 노인들이라면 사실은 현명하다면 지금 가까운 시점에 그냥 집을 매도하고 현금을 지고 있는 게 맞아요 현금을 지고 통장에 지고 그거 가지고 자식들에게 용돈 주고 나도 이제 적당히 쓰고 한 85세에서 90세까지 산다 생각하고 계획하고 뭐 월지출, 연지출 할 수 있는 거 계획자고 그냥 그렇게 써도 마음껏 쓰다가 돌아가셔도 거의 다 못 쓰실 거예요 그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단순히 아직도 부동산의 대세 상승기의 생각이 쩔어 있으면 그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다 적극적으로 집을 팔려고 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봐요 매도의 힘은 앞으로 노인이 증가할수록 매도세는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조가 봐요 매수세는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가 없어요 매수세는 계속 감소를 하겠죠 투기 빼면 매도세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매도세는 증가하고 매수세는 감소하는 게 대한민국의 부동산의 미래예요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미래예요 결국 여기에서 국가가 해줄 수 있는 건 뭐다? 매수 수요를 증가하는 게 뭐죠? 일반적인 정상적인 가구를 꾸리고 결혼하고 얘들은 아니에요 그럼 어디예요? 투기 수요예요 투기 수요이 꼴 뭐다? 자전거래요 서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게 코인이에요 코인이 사실상 서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자전거래 성격의 서로 간에 펌핑을 시키다가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지고 펌핑 시키다가 무너지고 이거예요 서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대한민국의 지금 부동산의 미래를 생각해보면 돈 놓고 돈 먹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15억에 대해서 대출을 풀어주는 이 얘기가 지금 가까운 시점에 어제 나왔죠 근데 거기에서 해명도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지금 진실은 몰라요 근데 풀어주더라도 이제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 여력이 그러니까 대출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풀어줄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아예 DSR로 딱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주담대 이외에 신용 채무로 땡겨서 땡겨놓고 그거까지 다 완전 다 붙여서 주택을 사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 중에서 다중 채무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그거죠 다 그렇게 사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중 채무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 신용 대출을 어느 정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딱 제한만 해버려도 주담대로는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한계가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려면 우리도 DSR을 완전 풀지 않는 이상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대출로 다중 채무가 땡겨서 팽창시킨 저 집을 받아내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튼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어요 왜? 소득이 변변치 않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부동산에서 내려가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신용 여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되는 사람이 그 다음 뭘 해야 되죠? 신규로 매수 수요가 나오기에는 힘들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는 사람에게 대출을 풀어주고 걔들이 많은 돈을 땡겨서 돈 넣고 돈 먹게 하라고 하는 방법밖에 지금 부동산 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더라도 부자들의 대출 여력을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더라도 만약에 풀어준다면 실제 걔들만 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니들이 돈 넣고 돈 먹게 해라 사실상 자전거래 하라는 게 지금의 부동산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진짜 비싼 곳들이 100억 200억씩 터져나갈 수도 있지만 터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몰라요 이게 조금 다시 생각하면 이명박 때 1년 1년 반 2년 사이에서 정책들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규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2년 반 지나면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정부에 있었던 모든 부동산의 규제 정책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건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규제를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계속 우화양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이라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부동산이 올라간다 이 꼴 뭐다? 하방 압력이 커진다는 거죠 올라갈수록 하방 압력은 커져요 그 하방 압력이 커지는 이 상태에서 이명박은 모든 정책을 풉니다 규제 정책 노무현 정부에서의 규제 정책을 풀었지만 내려가는 힘을 못 막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똑똑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대출은 땡길 수 있어 돈은 마련할 수 있어 저걸 살 수는 있어 문제는 뭐다? 무식한 새끼들은 나만 생각하지만 그 돈으로 돈을 버는 그 똑똑한 새끼들은 나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식에서는 뭐예요? 수급이에요 수급이 따라오지 않는 거 내가 멍청하게 가격 싸다고 샀다가 물리면 인생 존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 입장에서는 나만 사면 안 돼요 내 여력이 있으면 안 되고 나 말고 내가 샀을 때 저 새끼도 사고 이 새끼도 사고 사회 전체가 다 부동산에 미쳐서 사야지만 내가 사는 게 의미가 있지 다른 애들은 이미 여력이 안 돼 그 상태에서 내가 여력이 된다고 사버리면 오히려 수급이 따라주지 않으면 본인들이 존박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수급은 다 말랐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부자들 소수에게만 돈을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럼 걔들에게 풀어줬다고 해서 걔들이 과감하게 수급이 따라붙지 않는데 스스로 살 수 있을까 이건 몰라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명박 때 그렇게 오르고 이제 하방 압력이 센 상태에서 정책을 다 규제를 다 풀었지만 계속 내려가서 박근혜 정부 중반까지 내려가버린 이유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니까 그때부터는 상승하려는 오히려 힘이 누적이 되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여기서 잠깐 그러면 부동산이 바닥을 찍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라는 것에서 뭐 다른 의견들이 많죠 이건 지금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명박 박근혜에 지나면서 부동산이 바닥을 찍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면 우리가 많이 공부했잖아요 뭐죠? 지금 7년권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건 제가 찾아보고 다시 다음 영상에서 얘기 드릴게요 저축은행과 그때 당시 어땠냐면 계속 그 금융권들이 잡고 있는 담보물 있죠 담보물을 경매로 날려도 경매가 너무 많으니까 경매에서 낙찰가가 45% 정도까지 감정가의 45%까지 내려가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가기에는 힘든 거예요 감정가의 45%면 문제가 뭐냐면 금융권이 잡고 있는 거기에서도 금융권이 이걸 경매로 던져도 그러니까 경매가 낙찰이 되어도 본전을 회수를 못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금융권이 다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금융권에 대해서 한시적인가 그때 뭘 했냐면 금융권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가의 45% 정도가 되어버리니까 금융권들이 이걸 다시 그때 당시에서 5년 한도였는가 5년인가 7년 기한을 한시적으로 열어놓고 이거 안에 매각을 하는 그러니까 매도하는 이걸로 뭐 임대사업이나 다른 걸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걸로 5년인가 7년 안에 매각을 하는 조건으로 금융권들이 낙찰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2013, 2014에서 뭐가 정가했냐면 금융권들이 낙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잡고 있는 단보물을 자기들이 받아요 왜? 시장에서는 이미 낙찰이 되어도 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자기들이 40%대에서 다 낙찰을 받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기들이 이걸 낙찰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이제 몇 년 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매각을 해야 돼요 기한은 정해져 있고 매각을 해야 돼요 매각해야 되는 것에서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동산은 누가 가격을 올리는데요? 부동산에 올리는 거예요 아 금융권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이 뭐 하죠? 2014, 2015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대출이 쭉 증가하기 시작하죠 그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금융권 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자기들이 낙찰을 받고 이걸 몇 년 내에 팔아야 되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려야지만 본인들이 돈을 벌죠 원금의 수 이상을 하죠 거기에서 이제 2015, 2016, 2017 넘어가면서 부동산에 대출을 금융권들 전체가 이해관계가 맞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해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아는 거예요 금융권이 다 야 너도 많지? 나도 많아 그래 우리 그러면 대출 밀어내자 밀어내면서 금융권이 대출을 쫙 밀어내고 부동산이 쭉 오르죠 쭉 오르면서 2013, 2014에 금융권들이 낙찰을 받았던 원금 회수가 안 될 거 걱정이 되어서 직접 다 낙찰을 받았던 매물들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그게 상승세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점이 언제냐 지금이 그렇게 될지 몰라요 지금이 법이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로서는 금융권이 경매해서 직접 한 40% 감정가 40%까지 정도 와서 낙찰을 받는 그게 바닥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튼 그래서 얘기 드리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시점이 어디인지로 우리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1인 가구가 폭발적인 증가를 앞두고 있다 사실은 이미 증가하고 있고 근데 이건 지속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일본의 예를 본다면 버블이 붕괴하고 버블 붕괴 이후에 취업빙하기가 일본은 10년이 지났어요 그 1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버블이 오늘 붕괴해도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1인 가구는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버블을 붕괴시키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하면 더더욱 우리는 플러스 10년까지 붙여서 그 버블이 가는 것만큼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할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이 1인 가구 증가는 이제 미래의 노인 증가 그 다음에 2027년 전후로 해서 상기신도시 입주 그것과 맞물려버리면 부동산에서 사실상 매수세가 죽어버리고 매수세가 급증하는 그 구조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도박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제 부동산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저는 도박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려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식 있고 가정 있고 그러면 집을 가져야 된다는 욕망은 어마어마해요 이건 솔직히 결혼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사기에는 그래요 지금은 도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도박을 한다 부동산에서 도박을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정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들으셔야 돼요 이 새끼는 지금 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의 대세 상승 혹은 상승을 주장하는 그런 정보들도 계속 접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잘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한 번 다시 상승기가 있더라도 그건 길지 못하고 힘으로 돈다면 2020년대 후반만 가도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은 영원히 우화양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단기 상승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우화양하는 형태로 갈 것이다 라고 사실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가격이 오면 저는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의 버블은 우리의 체력으로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튼 근데 1인 가구 증가가 단순히 부동산에서는 이렇지만 사실 경제 소비 침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일본이 했던 게 뭐죠?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을 하지 못하면 소득 증가가가 안 되는 그 상황에서 대졸자들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사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지금 물가가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가에서 한 30에서 50%를 낮춰야 돼요 일본이 그때 당시 취업빙하기로 빈다면 우린 지금에서 물가를 30에서 50% 낮춰야 돼요 전반적인 일반 소비 물가나 뭐 편의점이나 슈퍼나 뭐 마트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인 사는 공산품이나 모든 것들에서 30에서 50% 정도의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앞으로 이제 극단적인 소비 감소나 소비 침체가 일어날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계층이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잖아요 위에는 괜찮아요 근데 밑에가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겠지만 약간의 분노를 두고 국가가 망하는 걸 미래에 한 20년 30년 뒤에 구경한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소비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선제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껴 사는 방법 소비를 줄이는 그런 컨텐츠도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게 미니멀 라이프와는 조금은 다른 성격이죠 그건 강제로 돌쓰는 거니까 여하튼 주저주절입니다 감사합니다 흠 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